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tv의 저는 아랑 네 저는 보미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돈가스가 먹고 싶어가지고 돈가스랑 닭튀김구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해주세요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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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밥도 엄청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지? 밥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지? 밥이 진짜 맛있다 그냥 담백하니 고소하면서 담백하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맛있어? 음~~ 와 치즈 노랬다 치즈인지 몰랐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 대박 대박 맛집은 느낌이 나더라 맛집은 느낌이 나더라 밥이 진짜 맛있네 어머 얘 집 밥이 이리 맛있나? 아이고 밥을 좀 더 추구하고 싶다 양도 생각보다 많아 음 와 탕수육 되게 맛있는 탕수육 먹는 느낌이다 진짜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뭔가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다 근데 맛있다 좀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다 먹을만큼은 아픈 너무 맛있다 나와 아니 음 아니 미쳤다 미쳤다 오지 음~~ 음~~ 뭔가 음미하고 싶은 맛이다 너무 맛있다 음~~ 막 그대로 음악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쫄깃하네 암매 진짜 완벽하다 와.. 맛있네.. 왜? 난 돈까스 사면 추억이 많아 엄마 아빠 일하러 가실 때 돈까스집에서 항상 기다렸거든 옛날에 돈까스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한 돈까스집 가면 돈까스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었어 응 이거 일식 돈까스 말고 응 경양식 돈까스 응 뭐가 필요하냐면 1번 케찹 같은데 버무려진 콩 응 2번 당.. 부드러운 당근하고 안두콩 응 그리고 3번 마카로니 이게 꼭 있어야 됐어 근데 요새는 그거 있는 집이 없더라 근데 그게 있긴 있어 잘 없죠 응 잘 없어 응 요새는 대부분 양배추 샐러드랑 단무지다 그게 편하니까 그거를 먹으면서 수사반장을 보면서 얘기하던데 내가 도려도 몇 살이니? 수사반장을 보면서 기다린 수사반장.. 내가 수사반장 있을 때니까 내가 나이가 엄청나네 수사반장을 샀나 수사반장이 아닌가? 빠바바바바밤 아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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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내가 나이 그렇게 많이 먹었네라 드라마 얘기는 아니고 하트 시그널이라고 있거든 하트 시그널 4를 묻는데 근데 그거는 확실히 편집이 중요한 거 같아 내가 하트 시그널을 안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만 봤거든 팬들이 잘라놓은 영상 보고 너무 화면이 영화같고 있잖아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답다 이랬는데 갑자기 막 비하하는 건 아닌데 MC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깐 있잖아 흥이 딱 끌리는 거라 본방송을 다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 아니더라고 확실히 팬들이 막 편집해놓은 영상 보니까 너무 서정적이고 있잖아 너무 아름답고 한 편의 영화같고 이랬는데 약간 좀 실망했다 약간 좀 이해가 나는데 한 달 동안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뭐야 한 달 동안 사랑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거 한번도 안 봐서 몰라 이렇게 편집할까? 왜? 큰일 또 사랑하는 게 아닌 거 짜지? 아니 죄송하다는 때는 아닌 거 아닌 거지 뭐 한 달 동안 사랑하는 거 두 달 동안 사랑하는 거 울먹은 거 상관 있나? 흥이 더 먹으면 안 되나? 나 배불러 너무 맛있다 먹으면 안 되나? 이거 어디 나? 응 나 배불러 이거 맛있는데 이거 레몬을 뿌려 먹지 응 배부르면 그만 먹어 응 근데 배부른 거 아니야? 아닌데 여기가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들도 도넛으로 시켰거든 도넛으로 얼려놔야 되겠다 내일 먹자 응 도넛으로 올려놓으면 될까? 빨리 올려놓으면 안 되나? 그럼 가져가서 집에 같이 먹어라 그렇구나 맛있다 응 잘 먹는다 영치기 영차 영차차 영치기 영차 영차차 옳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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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맛있게 먹고 있다 지금 응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더 비싸게 봐도 된다 완전히 쇠고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잖아 완전히 튀겼어 응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아까 전에 그 닭고기 튀긴 거 있잖아 그게 되게 좀 뭔가 맛을 있잖아 미지까맛 뭔가 음미하게 되는 맛이었어 그렇지 않았나? 응 이거도 맛있어 맞나? 이거 이쁘다 오늘 여러분 제 얼굴이 까매 보인다고 걱정하시던데 화장을 또 받게요 화장을 너무 안하니까 여기 이 부분 제가 티트리 오일을 너무 발라더니 여기가 약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좋은 화상 있죠 좋은 화상 진짜 맛있다 음 음 아니 치즈도 맛있어 응 네 여러분 맛있네요 어떻습니까? 그냥 고기가 살살 녹아요 그냥 아니 그리고 치즈도 맛있는 치즈가 있고 맛없는 치즈가 있는데 이건 치즈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치킨 에그 뭐야 닭고기 튀김이 되게 담백한데 약간 탕수 여러분 질 좋은 탕수육 보면 약간 하얀색인데 되게 고소한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밥이 진짜 짜낭이 말씀처럼 밥이 질지도 않고 돼지도 않고 되게 진짜 되게 엄청 잘 만드는 적적하면서 되게 맛있는 거에요 근데 좀 많이 주시지 밥이 너무 다른 거는 푸짐하게 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단무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고기랑 밥 좋아 제 기준 저는 고기랑 먹을 때 밥을 많이 안 선호해서 저는 딱 좋았어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집 발견했네요 여러분 댓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후식도 준비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을 거 같아요 후식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은 먹는 팁이었습니다 저는 아나 저는 보미자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びわ alegria 다리 씨